자퍼들но meny 와 클럽 갑자기 진짜 졸 낮아 . 다시 한 번 하다 아아 이거 너무 아프죠 이거 발걸이 깨도 되고 안 깨도 되고 뚫어집니다 오 근데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걱정인걸 롤라이 스태브입니다 알고있었죠? 3타 내보기만 해봐 갈릭마워 한마디 비즈의 킬라스님 결공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비즈의 킬라스님 이거 써야되요 써야되요 아 원래 피자 같이 하는거에요 아이고 2탄 오! 와 대박 같이 맞네 오! 이겁니다 갈릭마왕이 갈릭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시계 돌면 피하고있어요 그걸 두고씩을 줘야되요 2타까지 됐고 이거 벽에서 다시한번 이지선다 다시한번 오 이거 맛있네 갈릭마워 오! 이거 신기한 맛있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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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나 2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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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이크씨장 코인까지 같이 가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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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오! 하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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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아 대박 게임 터지네 스매시 빠르게 내밀고 있는 노아이 선수가 판단은 좋은데 이러다가 초풍 맞아요 초풍 조심해야죠 초풍 초풍 와아 전용 이후에 사자까지 어디까지라죠? 나락 또 한 번 있어요 우와아 초풍! 우와 꽃 못 말려요 야 이건 맞게 나라의 보아뱀처럼 욕심쟁이처럼 삼켜버렸어요 아 꽈리를 친 거 같아요 지금 먹이를 삼키기 직전이고 다시 한 번 초풍 이건 질쾌가 있고요 자 설마 노아이를 3대 1에요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콤보 잘 나와요 안정적으로 자 무릎까지 내리면서 이러면 날릴 수 있고 벽 앞에서 또 나락인가 쌉쌉 와 미친 놈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아 도티 그렇죠 근데 보악고 선수가 이러면 망설일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몰라요 이게 갑자기 뒷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와 저거 하면 안 된대 15조 와 지랍다 아 그래요? 그냥 나가면 돼요 에이티엘 같은 경우는 최소 계급 찍어야 되는 게 있어서 곧 계급 발생하면 시장에서 나올 수 있고 두 가지 고민기가 나왔죠 기원권과 풍진이권이 나오면 조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크로 이후에 계속해서 어 저거 엇박자 나오면 이제 잽 내밀다가 맞겠는데요 딱 그 각을 와 아 나랑이 저렇게 와 저기 스팸 오 오 또 튕긴다 다 튕기나 이거 오 오 이거 데빌판 이러면은 마지막 이지가 있거든요 뻥발 그거 티 하나요? 끊었고 나라 나라 우와 소풍 3번 저것 때문에 잽을 낼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나락을 맞춥니다 나락 쓸 거냐? 나락 쓸 거냐? 역시 소풍 라운드 아 안 될 수밖에 없어 아 안 될 수밖에 없어 누구도 잎을 선다 이제 나락쓰기를 그럼 또 하겠죠 거기에서 막는게 중요합니다 로아이 선수가 나락쓰기 나락쓰기 우와 막았다 대박 철로 잘하네 단판에서 무섭긴 하지만 저렇게 하루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저건 풍신을 짬에서 나온거라서 아 아 아이고 멈췄다 욕심이었나요 그러니까 축이 시계로 살짝 틀려져있고 안 맞았는데 이것도 서있었어서 정축에서는 맞았고 그 축을 점점 잘 맞춰요 어 뭐야 못봐야 어 저거 뭐였지 와 와 죽을 수도 없네 이거 아 아우 평안이 레이지 드라이브 지렀다 보아코 지마무리 보아코 선수 저거 몇 프레임인지 알고 쓴건가요 나락관으로 시작 하자 오 와 14DK 대박 유아이유의 벨톡트 승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아코 마지막에 나락칸대 맞으면 끝까지 가는데요 와 미쳤나봐 어떻게 얻었지 우와 콜보 죽었다 이거 아 두 달픽으로 그대로 마무리입니다 자 이거 설마 유아이유를 2대0으로 이렇게 자 전팅 그대로 무너질 순 없다 아 짠발 주세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보아코 원투 원투 서로 원투 싸워 성공 여기도 초풍이 나오면 또 그림이 달라지죠 호신주를 써야되요 자 계속된 중단과 상단 아 전팅이 쫄았다 지금 좀 그런 느낌이야 원래 전팅이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쉽게 공격 못들어온는데 원래 막 호신주 질보 이렇게 쓰면서 들어오는데 초풍 맞을까봐 와 변신? 오다 와 피했다 오 오 오 우와 하하하하 우와 대박 와 미쳤다 진짜 보아코 오 오 오 와 뒤끼 졸라잖아 방금 그러자 와 복잡하다 이거 와 와 넵잡프 1위야?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